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엘사, 들어와 괜찮아? 응? 공뽈에요 공뽈? 쟤 면발 아니고? ㅎㅎㅋ 엘사 공을 잡아봐 엘사 공을 잡아봐 공을 잡아보세요 엘사야 아 귀여워 엘사 엘사야 음 엄마를 꼭 잡고 안 놔주네 우리 η가 엘사야 헤헤헤헤 어떡하지 음 우리에기 엄마 안 놔줄거야 엄마 꼭 잡고 있을거야 네? 응? 요요요요요요요 이따